행정안전부가 폭염 상황에 대비해 오늘 오전 11시 30분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해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행안부는 전국 180개 구역 중 128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는 3일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위기경보를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. 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, 주의, 경계, 심각 순서로 높아지는데 이 같은 위기경보 상향은 지난해보다 하루 빠릅니다. 행안부 관계자는 기온이 높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야외활동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달라고 말했습니다.